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례야! 네! 지웅한테 답답했지? 네! 코코코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답하실까봐 저희가 서울을 벗어나서 이곳 강원도 홍천까지 알파카를 보러 왔어요! 알파카라고 하니까! 그건 말이잖아, 인마! 알파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1분만, 아니 30초만 기다려보세요! 자, 렛츠고! 렛츠 게릿! 들어가자! 지도보트 볼까? 우리 어디 갈지? 네! 탐험지도! 할 거 많다! 진짜 많다! 알파카, 놀이터, 색칠나라! 토끼! 토끼나라! 저긴 가지 말자! 왜요? 40대에겐 가고 싶지 않은 나라야! 아, 20대는 가고 싶은데! 아니야! 아니야! 토끼는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구독자 40대 남자분들! 저 나라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 토끼 나라는! 노 래빗 월드! 렛츠고! 고!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입구에서 코인을 구입할 수 있어요! 코인을 사시면은 코인으로 알파카에게 줄 먹이를 넣어서 누르면 돼! 그러면은 먹이가 나와! 안 나온다? 좀 때려! 어, 나오잖아, 그거 봐! 잘 나오지? 지금, 먹이? 어, 똥 같아요! 어? 똥! 자, 그러면은 알파카 먹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알파카들에게 나눠주면 돼! 이게 하나에 천 원인가 그럴 거야! 먹이 주러 가보자! 부터 주자! 부터 귀엽다!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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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저희가 알파카 느낌! 약간 남미 느낌을 내려고 썸브레로와 이렇게 지금 아, 너 좀! 왜 그래! 왔습니다! 와, 나 미치겠다, 얘 때문에! 야, 얘들아! 너무 무섭다, 이분 진짜! 공격적인 짓이다! 너 알파카에 대해서 잘 아니? 아니요? 알파카 잘 몰라? 우리 알파카 전문가 한 번 모셔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볼까? 아, 좋아요! 여러분! 맛간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아, 잠깐만! 이렇게 무서워, 너네들! 알파카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마이클 쪽입니다! 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지금 하네! 자, 전문가님! 네네! 도대체 알파카와 라마가 어떻게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파카는 영어로 뭐죠? 알파카! 아, 알파카! 아, 맞습니다! 알파카죠! 아, 진짜? 나는 에그파카인 줄 알았어! 어,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근데 알파카는 낙타까입니다! 라마도 낙타까죠! 큰 차이가 있다면 귀 모양이 차이가 있어요! 귀가 라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베르만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토끼처럼 뾰족해서 긴 게 라마고 조금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알파카입니다! 그럼 털은 어떻게 다른가요? 털은 알파카가 부드럽죠! 우리 알파카 코트 윤리적으로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있는 아이들이 털을 스티브, 컵! take it easy! 얘는 스티브인가요? 얘는 스티브입니다! 얘는 뭐죠? 잡스인가요? 그러면? 어우... 나 그러신 분들 꼭 있어! 어우, 씨! 컴온! 아니, 전문가 맞으세요? 전문가 아니신 거 같은데? 알파카 전문가이지, 밥 주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밥!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다르냐? 스펀치로부터 2m 30cm까지 있어요! 얘네가 이렇게 큰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타도 되나요? 이렇게 막? 어, 타도 되죠! 애들 허리 나가는 거 책임 못 져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유해될 점이 있어요! 알파카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고 해요! 뒷발치를 친다고!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엉덩이 만지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죠! 똑같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되고 저 환같이 생긴 게 바로 응가입니다! 염소과나 그들 똥과 거의 비슷하죠! 없다! 없어! 예, 저 위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복장 덤브레 모자랑 어울리게 안데스 산맥처럼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거기 가시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에 오셨으니까 즐겁게 안데스 공객과 토끼나라 꼭 가보시고 즐겁게 시간 많이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여러분! 저희 스탬스포어가 있어요! 자녀분들과 연인과 함께 와서 각각 지난 곳을 스탬프 꼭 짓고 저 분 꼭 토끼나라 꼭 찍으러 그래요! 그럼요! 꼭 써야겠다! 찍는 게 여러분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구성이 아주 알차게 되어 있으니까 꼭 가족이나 연인이나 요즘 이렇게 코코코 코코코 시대때도 사분히 찾아올 수 있어요! 재미있게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여기 되게 비탈졌어요! 꼭 얘네들이 살기 편하게끔 마치 이렇게 비탈했는데 다 풀어놨어요! 진짜로! 먹을 거 막 줘도 돼! 진짜로! 무서워! 어머머! 어머머! 아! 여러분! 아우, 저 봐! 또 침 뺏는다! 아, 비참해? 안 무서웠니? 무서워요! 나도 무서운데! 이빨 왜 이렇게 사람이 꼴보다 벽혀! 근데 되게 얼굴은 귀엽게 생겼는데 좀 너무 공격적이네? 어! 이빨 진짜 미쳤다! 아우, 나 무서워! 티미더도 먹던데 아까 보니까 오! 오! 맞았다! 맞았다! 오! 쉣! 뭐 안 줘, 이 새끼야! 으악! 으악! 왜 묻었어! 다 묻었어! 진짜로! 미치겠다! 아, 진짜 싫어! 아, 어떡해요? 아, 이거 어떡해! 비장사태! 아, 이거는 세탁소에 맡기셔야 되죠? 아, 이거! 이거 뭐야! 똥이에요? 아래치매입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진짜 짜증! 막내야! 아, 진짜 짜증! 막내야! 더 문제가 뭔지 알아? 뭐야? 나중에 영상 보면 알겠지만 얼굴에도 묻었어, 지금! 알아요! 아, 진짜 찝찝해, 지금! 아,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진짜 찝찝해요! 여러분! 우리 막내는 이래도 알파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알파카! 말이 없다! 아, 진짜! 진짜 짜증! 아, 진짜! 아, 진짜! 아, 찝찝해! 괜찮니? 아니요! 아, 다 지웠어, 지우기는? 아, 진짜 씨발아 넘쳤어! 어? 아니, 이거 알파카인데! 남아가 아니고! 아, 전문가님! 여기 알파카 옷으로 만드는 데 없어요? 아, 그런 문의들이 많았고 저희가 지금 신세계 쇼핑몰과 함께 하는 농담이고요! 아, 사장님! 아, 사장님! 집이 몇 평이에요? 아, 되게 좋네! 마이 하우스 이따! 안 돼쓰! 마이 하우스 이따! 오! 오케이! 아, 씨! 안 돼쓰, 나 이름 나빠! 사업이 안 돼쓰! 안 돼쓰? 어, 사 안 돼쓰! 모든 게 안 돼쓰! 나도 안 돼쓰! 두 번 다시 안 돼! 너도 안 돼쓰! 안 돼쓰! 응! 여기 봐! 나무 뜯어 먹고 있어! 어, 언니가 먹을 게 없나! 이거 먹을 게 없나! 이거 먹을 게 없나! 여무소 박수입니다! 아, 여무소도 키우십니까? 사장님! 토끼 나라 토끼! 가요! 아, 토끼 나라 왜 가지 우리가? 전문가님이 꼭 갈아있잖아요! 저는 토끼 나라... 토끼도 싫어하고 토끼 나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건 뭐 내가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아, 내 진짜 씨... 아, 가요! 토끼! 그래 한번 들어갑시다! 토끼 한번! 토끼 한번 제대로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빠른지! 아... 조심하세요! 버린 거지! 하하하핫 함! 아, 이게 뭐지? 여기다가 왜 구멍이 부어났지?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건가? 먹이, 먹이! 아니, 뭐에 있지? 먹이, 먹이... 너 걸친이야? 왜? 혼자 있는데 왕따 아니야? 아, 그러네 왕따가? 어! 왕따 같은데 내가 뭐에 있어? 쟤는 거의 뭐 퍼즐로 누웠는데? 야, 귀 한번 잡아와봐! 오! 그래, 귀엽네. 진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겠다? 이거 조심하러 가까이 대지마. 손으로 날아오는 거 하지? 왜 웃으면 안 돼? 그냥 웃으면 좋겠지. 복지원이야, 겁나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울 거야, 진짜? 갑자기? 내가 왜 날 보냐? 먹을 걸로 보이나? 토끼로 보이나? 와 진짜 핫한데 여기? 막내야 어땠어? 재밌었어요? 아니 볼 것도 많고 진짜 많아요 침도 많고 똥도 밟고 등산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알파카를 보고 안데스까지 쭉 둘렀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 넘게 걸린네? 재밌긴 한데 피곤해요 그래도 방구석에 계신 분들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가족과 연인끼리 서울에서 한 시간 만에 있는 홍천 알파카 월드 한 번 놀러 한 번 와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가까워요 그치? 한 시간만 밖에 안 걸려 너무 좋았어 꼭 한 번 놀러 오시고 또 같이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